억제한다 아나운서 뿜뿜하다 배장법상 배송제 예측 별명 어떻게 할까요? 별명? 별명은 어차피 정해지는 것 같은데 배텐 유니버스는 일단 별명은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안고 시작했잖아요 이미 이 별명을 넘을 별명이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좀 승인을 해줘야 아 얼마든지 얼마든지 맘껏 쓰세요 폭피션이라고 폭피션 유튜브도 이걸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유튜브 채널 이름 정했죠 장폭스티비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? 괜찮죠? 저희도 그럼 죄책감 없이 이분들 채팅창을 좀 읽어드릴게요 배폭스와 장폭스 JTBC 같네요 그죠? JTBC 폭스스포츠에 있네 준비하는 건가요? 뭘 준비해 이게 무슨 송이야? 무슨 노래야? 뭐야 이게? 아 폭국가 폭국가 야 폭국가 생긴다 장폭스틱 장폭스틱 본인이 허락했으니까 저 언니가 제일 나빠 이제 금지어가 아니에요 아니 이번에 선배님 개편하고 셀리나 다닐로바님 내가 언니한테 언니 어떻게 개편하는데 그분이랑 나를 같이 붙이냐고 제가 그랬거든요? 그러면 대부분 아니야 이현아 괜찮아 손 내 용기네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미안하게 됐다고 나한테 에이 미안하라고 이현아 미안하게 됐다 죄송해요 죄송한데 후배 봄식이도 죄송하다 현장에 다 미안하대잖아 아니 후배를 키워봤자 소용이 없어 뭐 얘를 언제 키웠다고 아니 키웠죠 PD 준비할 때 예밤 듣지 않았어요? 어? 맞아 기억하시네 제가 후배 키웠어요 저 후배님이 예밤을 들으면서 라디오 PD 준비해서 합격했어 야 그거는 들어올 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덕 성덕이에요 PD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다가 얘기해야 돼 아니야 사연 보냈어요 자기 합격했다고 야 이거 금식이 용의주도한데? 하하하하 빅픽쳐인가? 거짓말처럼 예밤은 폐지됐다고 한다 하하하하 뚠뚠니로 만족하세요 별명 너무 귀여운데 뚠뚠니 뭐하고요? 뚠뚠니 베뚠뚠니 복수보단 귀엽지? 하하하하 나 괜찮아 이미 해탈했어 이미 그렇게 말하는 거야 ㅜ ㅜㅜ 형 ㅢㅜ ㅇ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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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ㅆ ㅇㅜ ㅇㅜ